네 말만 떠나 진짜 밥맛은 있겠다 여기가 딱 맛있는 맛으로 딱 아 이거 YG 또 저기 아유 맛있게 생겼네 밥이 조밥이네 조밥이야 조가 들어갔어 갈비찌 아 이거 맛있겠다 갈비찌 어떻게 아셨지 내 식성을? 아 이거 오징어링이구나 아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있네 오늘 반찬이 우와 야 여기 오늘 맛있겠다 야 정말 맛있겠다 이거 어우 내가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감사합니다 어우 반찬밥 야 이거 어디다 갔다 담지? 야 대박이라 우와